연습하러 가야지! 무섭으면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일단 무엇보다 이 앨범에 우리의 진정성이 당기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 걱정이 좀 많아서 지금 연실에 모여서 저희끼리 안무를 좀 짜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건데 아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셋이 이렇게 연습실에서 모여서 하는 거야. 좋다. 표시했을까 약간 노래 들으면서 그냥 맘만 봐볼까 안무? 좋아하지. 아 근데 이게 안무가 잘 나오긴 해야 돼. 어디서부터 들어줄까? 그 후렴? 후렴을 일단 들어보자. 느낌을 보고 승강아 그거 세핑이잖아. 별련네. 세 배 네 배 예! 오 이거 좋은데? 네 벌! 주자. 오 괜찮다. 너무 근데 약간 이 파이팅이 너무 좀 단순한가? 너무 직설적이야? 너무 파이팅인가? 일단은 아까 그 안무 킵하고 아 그래. 새로운 걸 하자. 반복부터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도겸이 형 먼저 가볼래? 내가 먼저 가볼게. 저 여기서 이게 진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아 반복! 반복! 옆에까지 가는구나. 포인트 포인트! 다운으로 가. 이런 느낌! 좋아 좋아. 우리가 안 하던 스타일. 야! 아 나 근데 진짜 괜찮은데? 넥스트. 내가 해봐? 내가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안무로 나올 것 같은데? 안 하던 스타일! 아 난 좀 하던 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드렸어. 오 네 옆에서. 힘내야지 못하겠어. 아! 해야지. 해야지. 아 나 안 나오는데? 형아 너의 스타일 보여줘. 오케이. 좀 내려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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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그렇지! 좋아! 야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오! 빠르게 해야지! 괜찮지 않아? 아니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약간 우리 너무 약간 치어리딩 느낌이었어. 아니 우먼한테 그냥 치어리딩을 해야지. 첫 번째 거 준 거 아니야? 내가 일단 또 빠르게. 아 그건 너무 아니 이게 괜찮지. 플러가 해야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 다 힘들 수 있잖아. 그러기엔 순은 안무가 지금 너무 안 나왔는데 지금. 파이딩 해야지. 아니 그거 너무 치어리딩 느낌이라니까. 파이딩 이거 다 따라 할 수 있잖아. 아 혼자만 뭔가. 나는 조금. 아 이게 약간 마려운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 마려운 느낌. 아니 이거 어때? 마려운 느낌. 그건 아까부터 별로라고 얘기하잖아 형. 아 근데 좀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아니 각자 스타일대로 내는 건 좋은데. 아 이럴 거면 솔로 해 각자. 아 이렇게. 뭔가 너무 이 색깔을 세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할 거야? 아니 형은 짠 것도 없잖아 솔직히. 나 지금 짠 거 있어. 아니 봐봐 아까 뭐. 아까 할 때 뭐. 괜히 부담돈나면서. 아까 무성 맞혔잖아 이거. 기억 안 나니?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하자 했잖아.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아이디어야. 하나 낸 거야. 그럼 난 두 개를 내려온 거야? 하나 두 개 세겠네. 아 근데 저는 좀.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제일.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 뭐 현실에서 세빙출때는 쿨킹심출때는 왜 이거 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야 아니야. 뭐야. 컴백하자고 하는 거잖아. 다 같이 어? 조차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 야 놀자고 하는 거야? 어?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짜증나. 내가 지금 자고. 됐어 됐어. 됐어. 야 너 일로 와봐. 진짜. 승아 일로 와봐. 승아 너. 일로 와봐. 왜 그러니 너 그러네 형님. 지금 뭐? 일종 뭐야 지금. 파가 안 나고 싶어서 혼자 푼 건데 뭐. 뭐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 뭐가 이렇게 하거든요. 나도 못해 이런 식이면. PT활동은 솔직히 나는 형은 PT활동은 마음에 안 들었어. 계속 호랑이만 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알아?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 어? 나도. 무슨 말이야. 너희 그만해. 너 진짜. 내 말 듣고 있니? 승관이가 갑자기 본인이 원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물병도 던지고 뭐 진짜 책상도 던지고 다 던져요. 순영 씨가 책상도 던지셨다고. 순영 씨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고요. 와전된 얘기입니다. 어 좀 보기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그런 카리스마로 워낙 다들 주변에서 많이 말하세요.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좀 줄여도 되겠다. 아까 중재하시는 거 봤잖아요. 카리스마.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그렇지? 우리 부석수 한 번 손 모아. 잠깐만. 미안하다고. 그래. 제가 먼저 하고. 하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푸는 거야 하나 둘 셋.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진짜. 각자 알죠. 너 또 물병 던지냐고? 아니야 저쪽으로 보낸 거야. 반복되는 동작. 심장이 되는 이 노래 때 이. 레.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형만 가능한 동작이잖아. 할 수 있어. 라이브 할 건데 이 노래. 이럴 거야? 우리 못 해? 부석순이잖아. 알통 알.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평상시에도 그런 안무나 키워드 같은 아이디어는 제가 조금 많이 추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통 이렇게.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쯤되면 전문가 좀 불러서 좀.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안무의 신. 선생님을 한 번 또 모셔봤어. 좋아. 이제 얘기를. 우리끼리 아이디어도 있어야지 이제 합쳐야 될 수 있어. 이제 오실 때가 됐어. 기다리자. 기다려보자. 아 그렇네. 딱 오실 시간. 저를 불렀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고급지시네. 너무 싫어요. 도김씨에서는. 아 예 맞습니다. 맞으신가요? 제가 연락을 또 따로 드렸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저한테까지 그렇게.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 배우는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맞아요 맞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스터 차예요. 이게 치읓이네요. 치읓 치읓. 미스터 차. 아니요. 보통 말하실 때 다 리듬이. 본명은 리듬이 빠지지가 않아요. 차차차의. 빠지지가 않아요. 차차차의 생명은 볼방과 폰이거든요. 오늘 어떤 노래든 다 이런 식으로 추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안무든 저는 차차차로 소화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끼리 계속 하던 장르랑 하던 동작들이 나와서 저희 노래가 이 차차차 댄스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한 번 노래 들으시고 맛만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맛만 보시고 그래도 될까요? 처음부터 한 번 들어보시면 느낌을 한 번 봐주세요. 선생님 모시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동균 씨 우리. 약속한 거 있지 않았지? 선생님 음악 틀겠습니다. 오! 멋있어! 와 차차차 선생님! 와 차! 와 너무 더워. 또 또 또. 와 리듬 타는 거 봐. 와 리듬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나와? 우려 우려 우려! 반복되어 반복되어 하면 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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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진짜 너무 보자마자 경이롭다 해야 되나? 되게 환상적인 그런 퍼포먼스? 되게 우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세련되시고 고급지시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 약간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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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통 기본 동작들이 다 쭉쭉 뻗고 길게 뻗네요. 이게 다 쭉쭉 뻗고 앤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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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손도 힘을 꽉 주고 조금만 쉬시고 하셔도 돼요. 조금만 쉬고 하셔도 돼요. 조금만 쉬고 하셔도 돼요. 야 신발 좀. 야 얘 신발 좀. 죄송한데. 야 얘 신발 너무 나쁜데 어떻게 처음 쳤냐. 정말 뒷꿈치 아팟 두 분 줄 알았어. 정말 파이팅 해야지라는 음악에 꼭 굳이 요즘 얼반을 넣어야 될까? 얼반을 넣어야 될까?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든 차차 앤 원. 아! 차차 앤 원. 앤 원. 앤 투. 앤 투. 그런 식으로 와주시면 좀 좋다고 봅니다. 이게 차차선 선생님께서 쭉쭉 뻗어주시니까 확실히 너무 시원해요 노래가. 저희가 지금 아까 안무를 좀 짠 게 있는데 네네.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한 번만 주시면 아니면 디벨롭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쓱 앉아계시고 혁신적인 안무 느낌이에요. 혁신적인 안무를 좀 내려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탈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놈을 니 옆에서 불러주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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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ive it up! 나 파이팅! 우리 부석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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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야지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살짝만 이렇게 해서 참견 비슷한 건데 아 너무너무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후렴이 센터에서만 하는 것도 약간 고정관념일 것 같아요. 양면에 이동을 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Don't give it up! 내 손을 해야지 손을 그러면 이건 좀 밋밋하니까 잡고 뻗고 잡고 뻗고 잡고 뻗고 잡고 뻗고 돌고 돌고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그럼 뭐죠? 우린 부석순으로 갈게요 부석순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조금만 맞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팩트 있지? 굉장히 임팩트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무가 아닌 새로운 장르가 합쳐지면서 좀 더 새로운 아 나의 생각이 참 짧았구나 내가 넌 틀에 갇혀 있었구나 자 에임 에임 파이팅 세우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세우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바로 차차차 앤 부석순 콜라보죠 아 콜라보 차차차 차차차 선생님 덕분에 약간 챌린지로도 대박 나고 아유 뭐 언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부석순 나중에 또 기회되면 제 연습실로 또 네 제가 또 여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우리가 언제 이런 분을 만나면 진짜로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대박 나시길 원하시고 네 대박 나시길 또 사랑하고 네 많이 아낍니다 아낍니다 네 저희가 잘 디벨롭 해가지고 컴백 무대 꼭 한번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네 행복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요 그럼요 안녕 안녕 아 너무 됐죠 그 선생님의 그 피드백이 저희 앞으로 부석순의 컴백 무대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희가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바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원 투 원 투 이런 느낌 포인 빨리 해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아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아 묶고 있어 순 나 지금 묶는다 나도 묶게 부석순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나 됐어 됐어 나도 됐어 자 석순 다 됐나? 됐습니다 자 부석순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대회 개회사 리더 이성민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후 그래 그래 부석순 컴백 기념 단합 대회 인사말 올리겠습니다 부석순의 리더로서 이렇게 단합 대회를 열리게 해주시고 저희를 또 이렇게 모으셔서 부석순을 위해 헌신적인 응원과 저희 부석순은 캐럿분들의 여러분이 잊지 않고 찾아주신 덕분에 5년 만에 컴백인 만큼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어드릴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이렇게 단합을 해서 저희의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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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돼! 적당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말하다가 자기가 더 길어지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그래도 단합돼 왔는데 저희 멤버들과 함께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뭔가 의미... 다음은 선수대표 선서! 권순영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선수대표로서 선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할 때 이런 기분이었군요 선! 선! 부속성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대회에 참가한 선수 위동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권순영!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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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했어 자 다음 오프닝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 모시는 아주 애썼습니다 누군지 아와나요? 애절한 보이스의 주인공이시죠? 애절 보이스요! 안구 건조증조차 퍼풍 눈불 흘리게 만드는 이번에는 우리 부승관님의 축하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이구나 야 자동 밀브레이션 되겠다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오예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엄마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눈 너무 애절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애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몇 점? 76점! 대박!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넌 얼마나 잘 보인다고 하셨어요? 오늘 딱 아무 말도 안 돼 끝철이가 딱 잘 들려보니까 이거 차라리 다 끝났다 거의 완전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다 눈치를 너무 주니까 브릿지까지 못 해버렸네 아 아쉬워요 76점 본격적으로 단합대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속순 단합대! 자 이번 게임은 3인 4강입니다 자 한 발씩 네 한 발에 하나씩 밴드를 차고 저기 반환점을 돌고 오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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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부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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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부터? 자 준비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뛸 수도 있겠다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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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4강 너무 잘하죠? 성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쓰는 거세요 하나 둘 두 번째 단합 종목은요? 개주! 셋이요? 네 셋이 개주를 하는 겁니다 도착 지점에 빨리 들어오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준비 됐거든요 시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요? 네 준비! 응원 파이팅 삐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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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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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 돼요? 삐입 자 준비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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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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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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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눌렀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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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쩌죠? 스토어치를 못 눌렀습니다 아.. 야 잠깐 너 일로 들어와 봐 일로 와 놔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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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이제 합이 일단 너무 좋고 단합은 잘 돼요 딱 보셨잖아요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 자 첫 번째 주자 두겸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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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 거기서 받아 거기서 받아 오케이 거기서 받으라고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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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초 자 사륙 51초 사륙으로 구속선 최종 우승 오~~~ 자 이번엔 좀 더 괜찮은 편안한 게임입니다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 돌려라 제가 초등학교 동강초등학교 1학년 최후 수상을 받았던 동료 이름이 제목이 수건돌리기였습니다 아 수건돌리기란 노래가 있었어요? 손잡고 동그랗게 모이자 모두 모이자 랄랄라 누가 누가 술래냐 가위 바위 호 후석수님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넌 만만하니 너와의 추억이 넌 만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넌 만만하니 여섯 자 빼빼빼 걸 날 갖고 오늘의 간장걸 다시 지불해야 될 걸 좋아 어 로제 로제 이 분위기가 좋아 붐바유 야야야 붐바유 어 이거 따라줘 따라줘 춤이 있네 야야야 붐바유 아무래도 저희 축하교회는 뭐 어떤 누가 봐도 정말 멋있고 스컷고 멋있어 어느새 마지막 게임입니다 33초 챌린지 아하 33초 안에 훌라후프를 건너 훌라후프를 건너뛰기 줄넘기 10회 코키리코 열 바퀴 후 이티 이티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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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을 완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걸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이티가 세 명이서 손가락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훌라후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조금 아쉬워져요 와 마지막 게임 이거 성공하면 부속 수송 컴백 대박납니다 대박난다 단합되고 그냥 미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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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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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다 빨리 뛰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무기 둘 둘 야 이현이 침착해 야 한우 형 가만히 있어 그쪽으로 갈게 한우 형 가만히 있어 나 기다릴게 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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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수는 다 났대 우석수는 만세 만세 하 하 하 하 진짜 정말 무의미했고 불필요 정말 의미가 넘쳤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저는 제 자신은 참 단합이 잘 되는 거 같아요 뭔가 눈코입 또 단합이 잘 됐고 언제 또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단아 부대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또 들고 직접 조선 하시는 건가요? 성아, 술 좀 가져와라 아 좋다 우리 뿌! 자아, 비스레임 그게 얼마만에 한 잔이냐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한 잔 하면 또 오늘은 해주는 거야? 한 잔 해야지 하자 하자 나 안으로 수주로 갈게 내가 한 잔 하면 또 먹고 그냥 죽자고 나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자가 아니라 맥주로 마시고 술병에 나가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나도 수주로 갈게 가득 채워줘 오케이 난 맥주로 갈게 네 부석순 컴백을 예 예 단합 대회도 하고 너무 좋았다 아 오늘 너무 빨리 취할 것 같은데 이게? 맥주인지 아니면 잘 안 취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단합 대회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우리가 부석순으로서 거침없이 활동을 하고 5년 좀 지났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끼리의 관계도 있고 뭐 약간 좀 못했던 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난 여기서 다 풀고 갔으면 좋겠어 좋다 내가 정말 리더로서 이건 꼭 말하고 싶어 그래 다 풀고 가자고 그래 지금 취하니까 좀 말하는데 응 성민아 너 진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너무 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응? 같은 공간을 쓰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지 너 혼자 그렇게 앉으면 어떡하니 엉덩이가 너무 컸구나 응 내가 형 알잖아 내가 골반이 진짜 넓은 거 알잖아 아 역시 리더네 그래도 내가 역시 리더야 이게 딱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형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내가 골반을 좀 꼬무려볼게 역시 리더네 괜찮아? 또 붙여봐 좀 크긴 합니다 볼 봐 제 트라우마 안 돼 관이는 뭐 선 어서 없으니 하 다 좋은데? 응 난 형이 조금만 이제 호랑이를 좀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이거는 나도 솔직히 좀 말하고 싶었어 너네 모두가 아는데 이건 너네 지금 선 넘은 거야 아무리 지금 우리가 술을 먹고 지금 어? 오늘 술 먹고 다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호랑이를 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호랑이에서 뭐 호랑이는 뭐 할 건데? 너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면 난 진짜 곤란해 아 나 이러면 안 돼 난 이름도 호랑이 시선인데 너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어? 이건 아니잖아 관둬 관둬 관둬? 너 어떻게 그렇게 관둘다고 그렇게 그만해 에이 말을 관두겠다고 에이 너 나 리더야 뭐 보여 리더로서 내가 어? 조용해라면 좀 조용해하고 어? 호랑이 좀 잠깐 좀만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우리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어?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진 말자 어? 넌 감정은 심하다 나는 너네밖에 없는데 너네가 내가 제일 소중한 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섭섭하다 너네 알잖아 너네 알잖아 내가 얼마나 호랑이를 사랑하고 그러는지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꼭?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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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이 다 아는데 우리 함께 한 세월을 할 건데 조용! 으악!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 조용히 하고 마셔 짠 근데 내가 한 명 더 사올게 그래 알겠어 갔다 갔다 내가 승나야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응 형 왜 그래? 궁금한 거 있어 먹어라 왜 형이 리더가 됐지? 나도 이걸 진짜 나도 모르긴 하고 있거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됐어 근데 아마 호시 형이 그냥 빨리 갔다 네가 리더해? 막 이랬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석이 리더가 된 데는 석이 잘해 리더를 수는 뭐 알고 싶은 말 없어 또? 나는 뭐 서로 멋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멋있는 점? 멋있는 점? 술 먹었을 때 술 먹었을 때 해야지 저긴 해 일단 뭐 나 혼자 한번 얘기해봐 응 난 내가 너무 멋있어 어? 응? 나는 막 뭔가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훅훅 바뀐다고 해야 되나? 노래나 컨셉에 맞춰서 훅훅 바뀐다고 응 감정적이었다가 갑자기 아니 아닌데 성격이 이상한 거야? 컨셉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 성격 컨셉 근데 나도 그게 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응 그리고 나는 이제 부는 항상 나 되게 좋아해 두 잖아요 형이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는 점 얘기하는 거니까 situación 음 멋있는 점 얘기하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니만 그룹 생각하는 거 같네 형은 너무 멋있고 탈색조 탈색조 계속 막 변하잖아 형은 멋있는 게 없지만 너무 멋있어 물레방아 물레방아 왜 햄스터? 물레방아 왜 물레방아 그냥 책바퀴라고 표현할게 꾸준하다 그치 책바퀴 너는 물레방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싶었는데 물레방아를 표현하게 되더라고 물레방아에서 갑자기 책바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우리 각자 멤버들의 덕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 각자를 더 사랑하고 서로 또 사랑해주고 그리고 구석순으로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지? 왜? 책바퀴 같아? 계속 똑같은 말만 하나? 아니면 레방아? 마지막 짠하고 우리 짠하고 한 번 앉아 우리 아 앉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자면 저희 우리 우리 내일 연습 좀 쉬는 날이니까 다들 푹 쉬고 그 다음에 와서 제대로 하자 내일은 쉬는 거야? 오늘 좀 마셨으니까 내일은 조금 쉬고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자 우리 한 번 앉아 짠짠짠 아! 어! 우리 한 번 하자 자 앉으러 앉아! 그만이야! 무방전 대박나자! 대박나자! 크로스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한 번 더 알라비야 아! 그래도 이렇게 개인 연습을 해줘야지 아이참 몸을 한 번 풀어볼까? 아휴 이렇게 꾸준히 어? 쉬는 날도 연습하러 나오고 이런 네가 어? 관아! 너 뭐야? 형! 쉬는 날도 이렇게 나온 거야? 오늘 우리 쉬기로 했잖아요 근데 너 왜 나왔어? 나 라이브 연습 좀 아! 관아 진짜요? 관아! 역시 형은 형인 이유가 있어 너 진짜 진심이구나 이 활동에 5년 만이잖아 나도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빛나는 나의 모습을 더 빛나게 하고 싶어서 이미 충분히 빛나는데 뭘 또 너도 라이브 잘해 인마 야 권순이 형 부승관 야 이성민! 나만 빼놓기야? 아하하하하 이 자식들 진짜 야! 너 리더를 너희들 리더를 빼고 연습하면 어떡해 아이 이 자식아 아 너네들 자꾸 이러기야 아 진짜 야 우리 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얘들아? 쉬는 날에도 이렇게 연습을 오는 너희들 진짜 다 아낀다 진짜 진짜 우리 이번 활동 한 번 화이팅 해볼까? 화이팅 하자! 제대로 가자 뭐 그럼 저 미래를 향해 달려볼까? 그럼 보자! 너Не 잠리 아 진짜 진심이구나 사랑해 아하하하하